미얀민국 최고의 격투이벤트 스피드렉스를 찾아주신 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번 헤비쿠그라운드에 출전을 해서 비록 진입했습니다 자 암반데요! 그룹팔에는 암바, 암바시도 있습니다 잡힌사고 테마운 경기 끝나버립니다 파운딩을 하던 그 빈틈을 노린 암바의 새로운 지평을 이뤘는데요 군부까지 선보입니다 대단한데요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정서 흥붙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이티스윙이 얹힙니다 목걸이 치려고 하는 자 잡혔습니다 자 대박은 경기 여기서 끝나버린거 많은데 한번 잡으니까 헤비쿠그라운드에 의한 승리 결승 아 대박 암바 왼팔 자 스태핑 여기 계신데요 살짝 끝나네요 아 지금 아 추경 라이빙까지 아 추경 라이빙까지 아 추경 좋습니다 디앤비 뒤킹 아 암바로 오고 봅니다 자 암바 전환 자 돌아 나오나요 다시 나와 보는데요 하지만 백으로 이어지고요 은행을 좀 들어야 합니다 자 스태핑 안쪽엔 자 안쪽엔 자 안쪽엔 끝까지 멈추던 이경철 자 암바 거기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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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툭 툭 툭 툭 툭 경기 여기서 뜨나봅니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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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바 정천만이 시도가 되고있죠 레페리턴 암바 등갑니다 장소기 암바 암바 타바고 경기 우선생이죠 장소기 우선생이죠 장소기 우선생 장소기 우선생에 당겨 암바 들어갑니다 장소기 암바 패치타인 나왔구요 팔이 많이 꺾인 상태인데 정준세 선수 아직까지 버텨냅니다 그러시면 쉽게 내주지 않고 있는 정준세 들어서 정준세 선수 장소기 암바 한 장소기 정준세 선수 장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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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짝 밀크를 주면서 위기, 그리고 트윗 다운! 자격 검토 좋습니다, 두 장식! 자, 바디 위에, 돌려차기 흥분 시도해 봅니다. 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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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승선수가 자리를 하다가 위기에 걸치고, 어우, 좋습니다. 자, 돌아와, 밀킷으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 change. 아, 빠지와의 기위대, 승선수가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던져버리는데요? 안녕하세요, 선명훈 University입니다. 2개의 수내로 구청! 득핀! 자, 3패까지 여기서! 남이순 선수의 디킹호 승리! 자, 여기 승리자. 득핀! 뒤로 나옵니다. 자, 햄버니! 펀치루시 펀치루시! 랩프리스타! 경기 끝납니다! 남이순 선수의 케이루스! 여기 승리 때문에 1위 껴댈 수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출력이 왔겠습니다. 감독님이죠? 제가 웨슬링 퍼포먼스! 지금 서울드고요. 진단이 나왔습니다. 경기 마무리됩니다. 최윤버 선수의 승리! 자, 경기 오늘 재밌습니다. 진행의 이현대 선수의 동영상으로 잘 출연해 나왔는데 끝까지 누렸던 아, 차마운 경기의 됐는데 최윤버 선수에게 선수에게 아래쪽을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다. 벌리는 순간 경기 끝나버립니다.